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릉수학 강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5학년도 6월 모평 B형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수열 AN에 관해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래요. 이거 딱 봐도 AN 찾으라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때 시그마 K1부터 KA4K 플러스 1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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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A의 4K 플러스 1의 일반항만 찾으면 그냥 시그마 값 계산해서 끝!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우리 빨리 한번 해봅시다. 스텝 1.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4K 플러스 1이거든요, 결국. 그럼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고, 주어진 힌트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를 통해서 누구를 구해야 돼? A의 K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A의 K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A의 1은 S1이랑 똑같다. 이거 갑자기 왜 나왔어요, 선생님? 얘가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기 때문에 S의 N이랑 역할이 똑같잖아요. 얘가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아니었을 때를 위해서 시그마가 있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S, N이라는 표현포를 배웠거든. 근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일 때는 그냥 S, N인 거예요. S, N 알고 일반항 아니까, 뭐야? N제곱 마이너스 N 아니까 일반항 찾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 A의 1은 S1이고요, 그 계산 결과는 0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계. 우리는 A의 N을 찾아야 되는 거고, A, N은 S, 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1이었죠. 이때는 언제만 성립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할 거고,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N제곱, N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2N이 될 거고요. 플러스 2N. 뭐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아, 2N이 되겠네. 2N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2N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 대입해서 0 나오나요? 1 대입해서 0 나오죠. 아,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진짜 순수결통의 일반항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는, A의 4K 플러스 1을 찾는 거예요, 결국. 그럼 AN, 뭐 AN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A의 4K 플러스 1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AN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4K 플러스 1을 바로 대입하시면요, 2배 한 다음에 2를 빼야 되는 거잖아. 2배 한 다음에 2를 빼니까 그냥 8K가 나오겠네요. 자, 계산합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까지 K, A의 K 플러스 4K 플러스 1을 찾으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다 찾아놨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의 4K 플러스 1은 8K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8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10, 11, 21이 될 거고요. 얘는 8 곱하기 385니까, 5, 8에 4, 10, 8, 8에 63, 3, 8에 24니까, 308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얘 맨날 많이 풀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형태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때문에 당황만 하지 마세요. 그냥 K는 별개예요, 별개. 그냥 A4K 플러스 1, A의 일반항 찾아서 시그마 값 계산해! 이런 엄청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 308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